여러분은 혹시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인데, 같은 남자니까 절대 사기 안 칠 거니까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믿으실 건가요? 다른 보증 하나 없이 그저 성별이 같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 남성을 믿을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수기 렌탈 사기가 아직도 있구나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여시를 통해서 정수기랑 비대 렌탈 계약하고 현금 지원 받기로 했는데 잠수 타고 카톡 씹고 있네. 기만으로 사기죄 성립되나 물어보고 고소까지 진행할 거다. 라는 글이 처음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2023년 12월 15일 동일한 글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역시나 수법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주지 않고 도망친 경우이죠. 그리고 수많은 여시들은 자신도 똑같은 사기를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여시에서 정수기 절대 하지마 사기당해라는 글을 봅시다. 이사에서 정수기 바꾸려 했고 이곳저곳 검색하다가 이왕 정수기 바꿀 거 여시에서 바꾸면 좋을 거다. 다른 곳에서 바꾸면 한남이 실적 챙기겠지만 여시에서 하면 여시가 실적 챙길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마음으로 여자끼리 잘해보자 해서 여시에서 정수기 바꾼 건데 번호 바꾸고 잠수 타더라고. 여시는 여시가 돕는다는 개뿔 사기 당하니까 좋은 마음이 안 생긴다. 이 글 보는 여시들은 여시에서 제발 못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기당하니까. 라는 글을 작성하죠. 하나같이 이 여성들은 여성시대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궁금증이 피어오르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저 여자들은 정식 계약된 업체도 아닌 여시에서 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같은 여성시대 회원이니까 믿고 했을 건데 너무하다. 배신감 전다 다음부터는 검증된 업체에서 할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검증하지 않고 그냥 같은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을 내린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뭐 어디 조작해서 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성시대에서 사기 행각이 벌어진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자끼리 잘해보자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사기를 당했다. 나는 여성시대의 한 여자가 자기 넷플릭스 직원이라 싸게 공유할 수 있는데 입금하라 해서 했는데 사기당했어. 라는 식으로 넷플릭스 직원 사칭 사기를 당한 여시도 있고 여자는 여자가 돕는다 배신 당한 거 있는 게 같은 여시 회원이니까 보험 진짜 싸게 해준다 했는데 커미션 받을 수 있을 만큼 존나 받아쳐먹은 보험 한 달에 30만 원짜리 보험금 1년 냈었어. 라는 사기도 당한 걸 보실 수 있죠. 좋은 마음으로 여시에서 폰 바꿨는데 희대의 호구같이 계약했다. 아이폰 14% 30개월 할부월 20만 원씩 내는 계약했음. 같은 여시끼리 절대 마진 많이 안 남긴다고 실적만 자기가 싹했다 했는데 계약을 저렇게 했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기 행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대방을 믿을 수단과 방법은 단 하나. 같은 여자라는 사실 같은 여성시대 회원이라는 사실밖에 없죠. 그 하나만 믿고 여러분은 계약을 하는 행위가 믿겨지십니까? 보이스피싱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할 것 같지만 의외로 20대 여성들이 정말 많이 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19명 중 18명 전원이 여성이었다. 그 중 유일하게 돈을 떼이지 않은 피해자 한 명은 37살 남성이었고 그 남성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나는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기라는 건 물론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기친 인간이 잘못된 인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여자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나는 이딴 말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건 진짜로 뭔가 머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의 인간이고 여러분과 라이벌로서 싸워나가는 인간들의 수준이 저 정도라는 사실 보여드렸습니다. 참 한심한 세상의 이야기였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부디 여성시대 여러분들께서는 여자라고 모든 걸 믿지 않는 분별력을 키우시길 바라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지능 상승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돈을 벌고 싶으면 여성시대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지능 상승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